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음.. 어디 가는 줄 알았는데.. 맛있겠다.. 여행 갈 거야? 응.. 진짜 트래비 분수 보려고.. 어? 어서 오세요! 부럽다.. 여행 가고 싶어요? 네.. 혼자 여행 가는 거 좋아했었어요.. 나 혼자 가는 건 되게 무서웠는데.. 재밌어요.. 좀 심심한데.. 그게 재밌어요.. 심심한데 재밌다? 응.. 맞아.. 응? 혼자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.. 그게..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외로운가? 싶었거든요.. 근데 이게 심심하니까 뭔가 좀 여백이 생기면서 여유로워지기도 하고.. 음.. 중독돼 심심한 거에.. 뭐.. 봐달라고 할 사람도 없고.. 뭔가.. 평온해요.. 맞아요.. 혼자 여행 가면.. 아는 사람도 없고.. 날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.. 그게.. 이상하게 편하더라고요.. 음.. 이 동네로 다시 복귀하셨네요.. 음.. 여기 오는 건 괜찮아요? 뭐.. 낮에는 그 사람 없으니까요.. 아.. 옥탑방에는 당분간만 있다가 옮길 거예요.. 동화책 내고 돈 좀 벌었어요? 지금? 네.. 돈 벌 공유는 좀 따로 해야 돼요.. 돈 벌면서 다음 동화를 빨리 쓸 거예요.. 아.. 나중에 내 얘기한테 읽어줘야지.. 응..